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 촉촉하게 생기가 돌면서 화사하게 메이크업도 잘 먹는 피부를 위한 꿀팁을 제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언박싱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장이 꼼꼼하게 잘 되어서 배송이 됐어요. 더마 팩토리 나이아신아마이드 20% 세럼. 이름 그대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20%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타사 대비 제품의 함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통 300에서 1000ppm 정도 함유가 되거나 소량 첨가된 이유가 많은데 이 제품은 무려 20만ppm이 함유되어 있어요. 20%가 함유되어 있고요. 정가 6,000원으로 굉장히 가격조차도 함유적인 거죠. 타사 제품 가격대에 비하면 정말 함유적인 가격이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를 고함량으로 함유했고 브라이트닝 관리를 받은 듯이 뭔가 피부가 밝고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세럼이에요. 마스크를 쓰느라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런 트러블이라던가 작업 같은 거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특히 저처럼 예민하고 뭔가 울긋불긋한 피부에도 좋은 느낌이에요. 뭔가 매끈해지고 생기가 있어지는 그런 느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식약처 고시 미백 기능 성분이면서 트러블 케어, 진정, 브라이트닝, 톤, 겨울 케어에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에요. 즉각적이고 강력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몇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눈에 띈 게 뭔가 밝고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들더라고요. 뭔가 유분기도 잡아주는 것 같고 트러블도 잠재주는 느낌이 있고요. 부작용이나 자극 같은 게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정재수 대신 다마스크 장미코스도 64.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주고 속건조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거칠고 칙칙해진 피부,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더더욱 그런 피부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뭔가 그 장미가 피어난 듯 맑고 화사지는 그런 느낌? 요즘처럼 속건조가 심한 분들은 보습감이 느껴지면서 촉촉한 느낌이 너무 기분 좋은 그런 거죠. 아주 보송보송하면서 유분기나 피지 같은 것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나이아션 아마이드 성분이요. 피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거든요. 속건조도 뭔가 딱 잡아주면서 아주 촉촉한 피부로 건너고 있는 요즘이에요. 유효성분만 92.5% 맥스로 함량이 되어있어요. 그저 유효성분만 92.5% 하는 거. 이렇게 성분 함량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유효성분 원료로만 맥스 함량으로 넣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만한 제품이에요. 제가 딱 발랐을 때요. 이거 꾸준히 써보니까 확실히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 그러면서도 뭔가 촉촉해지고 화사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 수분 진정 생계충전용으로 이 제품으로 꾸준히 케어를 하려고 해요. 더마 팩토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20% 세럼. 완전 강추 드릴게요. 이렇게 쭉 눌러서 쓰는 제형이니까 막 스포이트처럼 이렇게 꽉 짜가지고 그런 복잡한 게 아니라서 너무 좋아요. 쓰기 너무 편하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 끈적임 전혀 없고 번들거리거나 막 들뜨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바르는 즉시 피부에 뭔가 싹싹 흡수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아주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어가지고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épograf Arrival 감사합니다. 우리τη자 Arbeit YOU 눌러서 요 구독 알림 까 싫 어 너무 나 이거 1 孔 감사합니다.